유치원 과정의 예술 과목입니다. 예술 과목, 음악과 주로 미술이죠. 이것도 역시 앱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예전보다 정말 공부하기가 좋죠. 그래서 태블릿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과정을 잡고 있습니다. 유치원 수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유치원에서부터 구글 태블릿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블릿을 이용해서 그리기라든가 작곡하기라든가 다양한 게임과 어떤 미적 감각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술 과목입니다. 커리큘럼은 저희가 작성을 하고 실제 현장에서 지도하는 것은 실제 유치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것은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 똑같고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성과들을 평가하고 어떻게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것은 저희가 맡은 온라인상으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과 저희들 간의 협업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